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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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바라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맡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흔들히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흔들려주시옵소서 불러 불러줘와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주 예수의 이름 Reading 불러 제발 주시옵소서 제발 주시옵소서 제발 주시옵소서 제발 주시옵소서 제발 주시옵소서 승들의 불러 불러 신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상의 것이 없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드린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이겨낙함을 가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가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중함을 가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겨낙함을 가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우리의 불중력함을 가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빌어 주시옵소서 신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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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갓들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갓들여 주시옵소서 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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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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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수하며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부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마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안이 쏴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 손으로 떼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대로 순바르게 채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드림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삼을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축만을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고축을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축복을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한성축을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이비를 생각하고 그것을 아버지 우린 꿈꾸어 보고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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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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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우리 하나님이여 여의도 순복음 제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제라는 야외 하나님의 제란이여 야외 하나님의 당 회장이 되십니다 야외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제란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시오 천하계신 말씀으로 이 제란을 채워주시옵시오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 제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다 오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흑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자리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천하시고 더러가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자기에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성령과 우리 마음을 자기여서 우리 아버지여 흑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다 자기 성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결지 않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 성령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옵시오 야외 하나님여 감사하옵시옵시오 주여 야외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여 성경을 부어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여 유지 어렸사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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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예수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예수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